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희가 한 번 뵀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기억에 남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이 익다 그랬는데, 문명이.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이 됐습니다. 미국, 지금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3대 지수는 일단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우가 현재 시각으로 0.45%, S&P가 0.34%, 그리고 나스닥이 0.2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FOMC 결과가 발표하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조심스럽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기대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 국채 금리를 살펴봤을 때 10년물보다 2년물 중심으로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달러 인덱스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 우려를 조금은 낮게 보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별로 보면요. 소재, 산업재, 그리고 은행, 부동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소재, 산업재, 은행,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이고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성장주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 강한 긴축이라는 부분이 불러올 수 있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착륙에 대한 우려 역시도 일부 후퇴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러한 시클리컬 업종들, 그리고 더불어서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이 1%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다까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은행,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이 좋았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성장주를 대표하는 이들의 업종이 좋다 시장은 긴축 완화를 넘어서 더 좋은 반응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투자 심리가 시장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FOMC를 지금 한 새벽 3시쯤 열리는데 그 전에 저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자고 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 듯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드워치 살펴보면 99% 확률로 9월 FOMC는 동결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SAP를 통해서 경제성장률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9월 FOMC에서 이제 점도표라는 부분이 긴축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 완화 경로가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연히 완화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한편에서는 또 유가가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어제 장중부터 조금은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90불을 상회하는 WTI 기준으로 90불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긴축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전미자동차협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3대 업체가 동시 파업에 돌입을 하면서 임금 상승 요인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점도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예전에 봤을 것 같습니다만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2023년부터 살펴보시면 일단 연준에서 기준금리로는 5.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24년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5.6%에서 100포인트 정도를 인하한 4.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당연히 2023년은 좀 차치하고 2024년은 좀 낮아질 인하폭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SAP 얘기를 드렸었는데 SAP에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게 되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23년 6월에 1.0%로 상당히 낮은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미 상반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1.0%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갈 건데요. 그러면 24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23년이 올라왔기 때문에 24년이 낮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하고 이렇게 경제성장을 좀 강하게 본다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또 긴축에 대한 강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개입니다. 점도표 그리고 SAP인데 닉 기자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금리 동결을 한 3명 정도 이야기를 했었고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했던 게 한 6분이었어요. 과연 더 올라갈 거야 라는 6분의 비중이 더 늘어날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SAP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더 누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함께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FOMC 결과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매파적인 동결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동결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시장에서 지배적인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동결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기에 앞서서 왜 동결을 예상하냐라고 하면 파월 의장은 이미 좀 코셔스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 말은 결국은 데이터를 보고 대응을 한다라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일러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좀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연준 의장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뭘까라고 했을 때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재반 등에 대한 이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마침 유가가 90불 이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70년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 파월 같은 경우는 점도표는 연준 의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완구한 태도를 보이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열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파적인 동결이다라는 말은 일단 동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시장에 우리 경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신호를 줄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안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연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과연 이번 FOMC가 우리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참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일단 만약에 연준 의장 파월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구한 태도를 보이면서 긴축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고지구대로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 금리 같은 경우는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공포가 불거지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시나리오도 좀 있습니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대로 만약에 완구한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라든지 연준의 시그널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매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긴축 종료, 금리 인하 시기, 연준 피벗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핵심은 연준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하게 비출 수 있으나 시장이 과연 이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긴축 종료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낮아질 거고 그 말은 결국 원달러 환율 역시도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외국인 수급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를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FMC 이후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 FMC 이후에 하반기 주식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는 앞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상승 탄력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말은 미국 시장 S&P 500 지수로 살펴보면 전 고점이 4,8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레벨을 넘어서기는 좀 힘든 약간은 지루한 지수단에서 보면 조금은 지루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수요 환경에 대해서 저희는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기대 레벨이 좀 높다.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시장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온 수준이다. 밸류가 약간은 비싼 상황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OMC 이후 그러니까 10월 중순이 되면은 빅뱅크를 중심으로 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시 또 개막이 될 텐데요. 이 3분기 실적 시즌에서 4분기라든지 혹은 내년에 대한 수요 환경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전망이 나오고 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조금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 안에서 세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로는 이 수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미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하나하나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던 수요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수요 환경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살펴보더라도 23년의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24년에 대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3년에 경기가 가장 좋았던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누구나 좀 꼽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일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 전체에서 GDP에서 70% 가까이 차지를 하는 그러니까 글로벌이 수요를 담당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도 10월부터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가 종료가 되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때문에 소비에 쓸 돈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수요라는 부분,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조금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국 수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중간제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반응하는 한국 수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10% 가까운 안 좋은 증가율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약간은 기대치를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게 이익 컨센서스 레벨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S&P500의 분기별 순이익 데이터를 그려놓은 건데 파란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 3분기와 2023년 3분기와 4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같은 경우를 저희는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4분기 같은 경우 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앞쪽에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개선을 좀 전망을 하신 것 같은데 당장 3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컨센서스가 3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1.6조 원까지 낮은 추정치를 보이면서 쇼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라는 부분이 결국 가격 곱하기 물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격이라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등이 인위적으로 생산을 줄임으로써 단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정말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올라간 가격에서 물량도 같이 늘어나줘야지 정말 좋은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요 환경이 부진하다라는 얘기는 물량이 따라서 올라와주기 힘들다. 최소한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완만한 경로의 반등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이 컨센서스 레벨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외에 투자에 대한 부분 가장 좀 최근에 핫한 부분이 AI 반도체 쪽이겠죠. AI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2분기에 정말 놀라울 만큼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 혹은 중국의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를 살펴보면요. 이 금액이 그만큼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캐펙스가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비중 자체를 AI 투자에 전폭적으로 늘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말은 다른 쪽에서의 이익이 날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쪽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합산한 이익단에서는 말씀드렸던 4분기에 미국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이유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다음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P500의 PER과 EPS 차트를 좀 그려와 봤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18배를 넘는 레벨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18.6배 정도 레벨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에는 워낙 유동성이 폭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20배 이상의 멀티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시기를 제외한 이전의 코로나 이전 시기들을 살펴보면 사실 19배 전후가 PER의 상단으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18배 중반 정도 레벨이라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싸다고는 하기 어렵다. 조금은 비싼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은 부진한 그림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소비가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시기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돈을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소비는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P500에 대한 실적 이야기 하시면서 반도체랑 AI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도체, 이제 가격을 측정할 때는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자면 매출은 가격이랑 물량을 곱해야지 매출이 나오는데 가격을 인위적으로 단가를 올렸을 때 물량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량이 함께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이 또 부진할 수 있고 AI가 엔비디아 쪽으로 붐이 일어났지만 이걸 전체 시장을 이끌어주기에는 힘이 다소 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라고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FMC 앞두고 있고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투자 포인트들이나 꿀팁들이 있을까요?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수요 환경 자체가 좀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국채 쪽이 조금은 아직도 좀 매력적인 자산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망하는 바대로 수요 환경이 바텀아웃은 가능하지만 기대만큼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장 FMC 끝나고 하락한다라고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 레벨에서는 당연히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 채 장기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여전히 매력적인 접근법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쪽으로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장이 하반기에 갈수록 우리는 투자자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야 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연구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